네? 나 외계인그리고 있어. 쓰지도 않더만. 아 불켜졌다. 놀랬다. 감사하고, 불켜졌다. 받아쓰기요? 난 맞출법이 약간 헷갈리는, 어떡하지? 전 잘할 수 있습니다. 못해요, 얘. 저는 초등학교 때 100점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잘할게요, 못할게요. 못할게요. 나는 100일 장 가면 항상 상 받았어, 거짓말 아니라. 100일 장이 뭐야? 100일 동안 집어 장 쓰는 거야, 이게. 천국 형처럼 어쩌고, Т盔에만Z counted. 아 나는 힘들ز 안 해야돼, 난 받았으면, 난 힘들지 안 перек. 난 시간으로 시작해 볼까요? 응. 나는 아이고 출근 Enjoy GAME이거든요? 근데 가oming 안 들리는pageiby. 보지 마, 보지 마. 들어버려 너라는 거! 너라는 거! 하나,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훅훅 돼? 아 그대 니키야 내 삶을 너나네. 존나 화났네. 아 그대 니킥을 때려버리네. 아 그대여 니키야 내 삶을 아쿠쿠! 아 그대여 어허허 내 삶을 너나네! 네! 저 이거 드렸어요. 아 그대 니 엿 훗 엿! 나는 나 엿 엿! 이거 사랑스러울이라고요! 여기 여기 못쓰부 오고 여기 사소한 걸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 너란 걸! 네 나 진짜 여기 못쓰부 오고 너무 안 들거든요. 여기 힌트 우리 하나만 꽂자. 네티즌 힌트 미션! 저는 힌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저는 힌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돌대가리입니다. 대가리 오지게 맞겠습니다 형님들! 불쌍해.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저는 힌트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돌대가리입니다. 대가리 오지게 맞겠습니다 형님들! 부탁드립니다! 한 째씩 읽어 한 째씩. 내가 할게 니가 밑에 읽어. 저는 힌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돌대가리입니다. 대가리 오지게 맞겠습니다 형님들! 부탁드립니다! 어? 뭐야 이게 힌트라고요? 아 장난해. 아니 이렇게 했는데 이거밖에 안 줘요? 못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게? 알게 된 육형제야. 육형제? 삶은 달걀 이 거야. 맛있지. 내 삶에.. 어? 아! 삶에.. 알았어. 내 삶은 뭐겠어? 어 헌터야. 사냥꾼! 내 삶은 온통 너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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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악! 나 나 나 나 두 번쯤 안 해. 내 삶은 온통 너야. 상처라는 단어가 나왔어. 상처. 몇 개를 알다 보니까 다른 게 또 들리는 거야 세윤아. 우리는 천재야. 끝입니다. 고! 잘. 힌트 그래. 힌트 듣자. 오빠가 아까 나 재밌다고 시켰잖아. 이거 오빠가 해. 대가리 했어 알았어. 내가 대가리 오지게 받겠다고 했어 알았어. 그럼 네가 제스처만 해줘. 미. 시작. 아잉. 힌트 줄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깨어쓰게 알려줄대. 아아. 힌트 주세요. 힌트 못 받을 수가 있어. 아 힌트 주세요. 아 맞지. 너무너무 어려워요. 잠시만요. 지금은 없네. 아 힌트 주세요. 야 이거 뭐 했잖아. 아이씨. 이 애교가 왜 어려워요? 그냥 힌트 주세요. 아잉. 힌트 주세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야 이게? 내 삶은 온통. 어? 잠시만요. 한번 들어보는 사람. 네. 내 삶은 온통 노래 맞고. 앞에 훅이 있네. 이걸 못 들었는데 훅. 뭐 스포츠 뭐라고 했어? 스포츠 하자. 아닌데? 내 삶은 온통 너야. 방구석에서 상처받지 않게 만들어버려 널 아는데. 사소한 걸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려 널 아는데. 널 아는데가 아닙니다. 널 아는데면 띄어쓰기로 가야죠. 아 맞네. 아는데. 그건 뭐야. 널 아는데. 너라는 배. 너라는 배. 그렇지. 십적인 표현인 거지. 맞쥬? 아니. 뭐야. 거짓말 하지마. 내 삶은 너와 나야. 오 맞아. 야 맞아. 관계 속 상처받지 않게 만들어버려 널 아는데. 이거리야. 정답 김유희. 아이씨. 김유희 조전해. 정답 김유희 조전. 너 알게 된 이유야. 내 삶은 너 하나야. 너를 서서 관계 속 상처받지 않게 만들어가는 널 아는데. 맞아 맞아. 어. 아니야. 방승연의 거 아니면. 나 뒤돌아 있을게. 김소연. 네 앞에서 말하지도 말고. 서 있지도 말고. 그냥 보이지 마. 너 좋아하나보다. 잘했다. 아. 언제 해. 빨리. 아. 지금 연기하는 거 안 보여요? 얼마나 연기자가 예민한 직업인 줄 알아요? 네. 방금 최민수 본 줄 알았어. 유희! 내 앞에서 웃지 마. 너 웃지 마! 오케이 오케이. 3년을 잘 왔어, 잘 왔어. 내 앞에서 말하지도 말고 서 있지도 말고 그냥 보이지 마. 이렇게 귀엽게 말해. 그냥 보이지 마. 왜 이렇게 대침대기처럼 말해. 자, 맞네. 맞죠? 언니가 다 맞는데? 내 삶을 온통 넓어. 사소한 걸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려. 너라는 배. 배 맞잖아. 배가 아닌가 보다. 너라는... 너란 나. 산소. 산소 맞지? 산소 훅. 감사하자. 만들어버려 맞아. 너라는 별. 맞네, 맞네, 맞네. 너라는 별밖에 없어. 난 배일 생각이 안 돼. 별? 고개를 숙인다, 별. 왜요? 예시. 만들어버려 나는 별. 여. 어때, 어때? 너라는 법도 있어. 법. 법이다. 너란 그대 기쁘게. 내 삶은 온통 넓게. 너란 악, 너란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법. 무슨 노래였어, 방금? 아, 진짜 앞에가 진짜 어렵다. 이거 어떻게... 뭐라고 하는 걸까? 마지막 힌트를 빨리 맞추자. 마지막 힌트 주세요. 그거 한사도 너무 껌 아닙니까? 투어킹이요. 쨉밥이죠. 유야, 하나하나 하시겠으니까. 아, 뭐해. 왜, 왜, 왜. 오빠, 나 시집 못 가. 나 시집을 어떻게 해, 봐. 이거 단어 던져, 받았으니까. 어, 그래, 그래. 해, 게임 해. 아무거나. 진짜 우리 바보 아니에요, 진짜. 이거 맨날 오빠가 나한테 하는 말이다. 네. 왜 이래? 엇다 내고. 아, 자존 세상에. 오빠 뭐라 했는데. 엇다 내고 눈을 불알이. 니가 틀렸어. 오빠, 엇다 내고 불알이 뭐야. 야, 엇다 내고 눈을 불알이냐. 읽을 때는 엇다가, 디귿이 일로 가니까 따가 되는 거야. 너는 읽을 때 발음이야. 오빠, 발음을 봐. 불알여. 야. 야. 불알이. 불알이. 불알이 뭔데. 발음. 얻다 내고. 얻다 내고. 얻다 내고 눈을 불알이. 아, 너무 심하. 으아! 쟤가 말한 상식 맞죠? 아니, 왜요? 야, 너 얻다 내고 눈을 불알이냐. 이거 맞는데? 아, 일단 내가 좀 트로킹할게요. 아, 오케이. baby, I like it. 나 눈을 날게. baby, I like i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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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림이 예전 같지가 않는데. 이게 늙었나? 이거 리을. 뭐예요? 리을 맞죠, 리을. 아니, 그게 아니.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뒤로 이렇게 흔드라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니, 좀 무서워. 이거 여기 니은 이거요. 와, 이거 되게 힌트 좋은 거 먹었다. 아니, 근데 그 뒤에는. 트로킹 한 번만 하자. 나 오늘 집 가서 올 거 같아. 내가 닦아줄게. 나 트로킹 근데 좀 해. 빨리 해. 아, 나 취직 못 가면 너네 어떡할 거야. 사소한 아니면 서서히잖아. 근데 20번에 아예 모르잖아. 20번. 그러면 얘랑 나랑 트로킹 동시에 할 테니까 17번씩 빨리 알려줘. 준비 시작. 빨리! 간다. 사소한 개. 네트워킹은 좀 이렇게 방송에 나가기 힘든데. 아우 씨. 뭐 하는 거야. 진짜 외국어민들 하는 거 못 봤어요? 헤일리 스타일. 다리를 쫙 펴야 돼요. 어. 다리 쫙 펴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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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0번. 20번이요. 21번은요? 빨리 빨리 해라. 소 맞아요? 5번은요? 6번은요? 2번은요? 3번은요? 어? 맞는데? 그냥 다 해봐, 빨리. 이게 30번은요? 어, 야, 일로, 일로, 일로. 만들어버린 려가 아니라? 만들어버린 너라는 별. 만들어버린 너라는 법. 만들어버린 너라는 법. 너라는 배. 너라는 밥. 너라는 법. 너라는 법. 어, 배가 뭐야. 헤어. 아, 오빠 이상해. 아, 오빠 변대 같아. 너라는 별. 너라는 별. 아, 별. 너 알게 된 이쁘여. 네, 잘 보노. 덕분업이야.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별. 오케이. 만신창이네, 지금. 트월킹밖에 안 남았지. 근데 내가 가르쳐준 트월킹 어디 있어? 공대 가서 써먹겠습니다. 이거는 벌반인 거야. 저번 화에서 BTS에서 엑소라고 한 거에 죄야. 이거 무슨 편집해. 아, 이게 받아쓰기였어, 근데? 싸우다가 웃겼다. 벗다대고 너 눈을 브라일려. 장난합니까, 지금? 장난하냐, 지금? 얼마나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저 약간 살기. 아니, 나 웃기려고 했지, 이거는. 웃기려고 해. 말이 되는 소리야, 내 거 보고. ık.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